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오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07년 프로야구 두삼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 선수는 세 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.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는 태극 마크를 달았고 지난 2022년을 끝으로 은퇴를 한 뒤 해설위원을 하다가 현재는 야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성공한 야구 선수였던 오재원 씨는 이틀 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오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한 오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. 오 씨는 수면재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투약 장소에는 오 씨가 넉 달 전 문을 연 야구 교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오재원 선수가 운영하는 이 야구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지금 현재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. 오 씨는 지난 10일 지인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가니시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. 당시 오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후 경찰은 오 씨가 마약 투약에 사용한 도구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어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.